아...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은신하지 말고 달려가서 그냥 다 죽이면서 가야겠어 주변에 세이브 한 번 하고 그럼 난 이 생각해도 되거든요? 전투를 피할 순 없고 스콜피온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순간이동을 하니까 최대한 달려 런앤권이야 아니면 근처에서 잠재를 하나 찾을까?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어차피 잠은 자야 되니까 좋던 싫던 난 두드러가 하... 여기서 빅녓을 줘? 기억난다 여기 어딘지 여기 잔데가 없었나? 저걸 못 풀어서 내가 못 잤었나 보다 아... 야 이거 큰일났네 야! 에이다 이리 와봐 에이다! 야! 어디가 서서 가나 저기 라드엑스 있네 야야야야 잘 왔어 야! 네! 네! 그 터미널을 열어볼까? 당연히 그 터미널을 열어볼까 응 이 터미널에 좀 터미널 붙어 내일보가 될건 밖이 될건 주관하면 잠만 자면 될거 같은데 흠, 이거 하나 하나도 안오고 넵. I'm afraid the security on this terminal has gotten the better of me. 가자. 빨리 와. 헤이! 왜 안 와? 야! 왜 안 와? 그래. 건너가서 한번 찾아볼까? 그럼 잘자. 어차피 가야 되는 건... 쉿. 오우. 나 들어간다. 아... 죄송합니다. George...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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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rge, Rex is in trouble. Didn't you hear him on the radio? For the 10th time. Yes.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it? You super mutants would kill me in seconds. Rex got himself into this mess. He'll have to figure out how to get out of here. Whatever it is, what he says for me. I don't really should study my lines. I'm Anne Harbreeves. George and Rex and I run this radio station. All this equipment makes me feel right at home. He doesn't get out of here. I'm going to sleep. I should do some vocal warmups. Rex sounds like he's got himself into trouble. Oh yes, he's in... Is that some kind of... I appreciate it. Uh-huh. What do you want me to do? We put on some wonderful radio plays. You should listen sometimes. Welcome. Now, where do I put my scrunchie? We'll be ready to sleep and get to stay in the afternoon. We'll be ready to sleep. No, I can just say that. I'm going to sleep. It's only fine. I can just wait to sleep, but it's bad. I think that we can have time to stay in the afternoon. 잠을 못자겠어 어디야 구조에 잘 필요 없어 자는 곳만 있으면 돼 뭔데 저거 뭐야 창민아 도라인이 여기서 왜 앉아있네 혼자서 야생고린들 갑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자면은? 안 죽는건데? 나는 자부 몰라 나는 보이지? 뭐 일어났듯이 그렇지 다 해제해 다 내꺼야 야 다 불러와 뭐하냐? 뒤에 가서 할 수 있어 그래? 하아 하아 전부 해킹합니다 전부 해킹해서 내 걸로 만들면 돼 터져서 폭발할지도 모르니까 옳지 이제 다 내꺼 이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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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뭐야 필요없어 이런거 야 한놈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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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어? 와 겁나쓰다 데미지 뭐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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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어? 어디서 머리가 있어 떡을 쳐놨고 맞아 아 가죽을 왜 가 고객님 다 먹었네 아 아 아 여기 절에 왔던 데네? 지나갔던 데네 내가 아 그때 그곳이구나 저기서 아 맞아 여기서 왜 비행기가 있지 했던거 같은데 크 크흑 크흑 비행기 때문에 다 까먹어버렸구만 야 이거 죽여야될 것 같은데 얘네 다 살라면은 살라므네 에어에 자는 데 있겠죠 어차피 사람이 만든 동묘인데 크흑 크후 왓사 크흑 크흑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뭐야 죽은거야? 패스? 자세가 있네 잘 필요가 없으면 되지 스토리 따위 아무래도 좋아 재워야 돼 여기는 잘 필요가 없는덴데 나한테는 저 가까이 가까이 지워야 되는데 그게 문젠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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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녕하세요 떼지마 여긴 또 잠자리가 또 많다 스위트 롤 스위트 롤 일단 재웠고 어휴 500억 원 날치처럼 뛰어 대체 가능한 움직임이야 적용이야 뭐 첫 어떻게 저런게 돼? 인간이 아닌 문이다 반드시 찍고 온다 예전에 입었던 방사능 옷을 의지하지 않고 아이템빨로 밀고 들어갔다 온다 لام 있네요 뒤집어진 스풸 데스크로 잡으려면 저의 집이 있어야 한다 헉... 텐고지 여기 이 아름다운 색깔은 뭐지? 얘들아? 얘들아 뭐하니? 얘들아? 뭐하냐고! 인특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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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못오지? 멍청아? 어휴 씨발 오잖아 하아 인특료들아? 흠 흠 어 저기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흥 흠 흠 네가 해결해 몰라 좆 됐다 흞 전혀 외상치 못한 데서 와버렸다 야옹 여기가 어디서 오겠지? 저기?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왜이렇게 쎄 숨었구만? 어디서? 야 진짜 개사기다 어우 깜짝아 왜이렇게 쎄지? 이렇게 쎌 수가 없는데? 근데 총알이 없어가지고 이거 여기서 못자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어 왜이렇게 쎄지? 신밀이 나왔다 도살자군을 어떻게 제거해야될거 같은데 데스클러도 잡아서 어떻게 해먹었나보다 예스 나도 왜 오 좋아 뭐하냐? 고기 하나에 있는 센놈인가봐 뭔 타지? 와 데미지 왜이렇게 쎈거지 총은? 이거 별로 안좋구만 이게 게이렇게 짱이네 와 미쳤네 미친 사기템이었네 개사기꾼이었구만 아 제발요 아 진짜 아우 다행이다 좀 끔겨서 사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민감했습니다 돈 낑기는게 진짜 많이 없긴하다 이런 모드 만들려면은 낑기면 안되지 돈 겁나 많이 주네 뭐해? 아니 나 잠을 재워야되는데 대체 잠을 잘 수 있는거야? 와 돈을 뭐 이렇게 다 끔쳐놨어 저런거 꼭 내가 못한단 말이야 저런거 꼭 내가 못한단 말이야 와 총이 무슨 반드시 들어있네 야야야야야야 os owe 이리 오세요 저거 못rals 예쁜냐 야 1...12wh 일리 오라고 웡충아 더맨더먼이랑 przypad 헤이 생 Allah 어 잠깐 연락이 왔네요 잠시만요 아버지 관련된 거 신청한 거 이렇게 먹고 죽으면 아쉬우니까 이거 받아야 되거든 자야 되거든요 자야 돼 진심이야 내일 새로운 게임 신작 게임 사서 해야 되는데 이럴 순 없어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 돼 재워줘 아 이거 야 재워줘 재워줄 생각 없나 본데 여기 깔아 놓고 보니까 똑똑이들이 다 모아서 치워버렸나봐 엿 먹으라고 흠 흠 하아 나 이거 안되는구나 그 로봇장비는 하아 아 저거 확인했었는지 까먹었었나보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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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입니다 벌레들은 빠지질 않아 맨 만대면 마을 가기가 너무 멀어서요 애초에 근처에 재워야 돼요 다음 캐슬 깨려면은 돌려서 못 걸어.. 걸.. 걷다가 방사능에 죽습니다 한번 당해버렸기 때문에 저거 잡아줄래? 왜 나한테 오잖아 아이 한마리가 아니야 한마리가 아니야 지금 거기 한마리가 아니야 니가 다 잡을 수 있지? 잡았냐 이미? 생존 난이도 잠을 자야 세이브가 돼요 아 제발 진짜 이거 차버려 이거 좀 잠자는 데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 얘네는 총 하나 버리던가 해야지 총 하나 버리던가 해야지 총 하나 버리던가 해야지 총 하나 버리던가 해야지 어디서 잡으려고 장전을 못하니? 야 이리 와봐 또 어디서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 그건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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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미십시 시민이 세다 진짜 껍질을 맞아 저렇게 달아? 야야야 이리 와라 에이 5밖에 안 되지만 일단 가져가 저게 무슨 탄소 썼더라? 44 하휴 재워야 되는데 아 이거 마이언룩 나오는 데 아니야 여기서 잘 수 있지 않나? 이 밑에서? 아 제발 소리 죽자 이씨 재워 재워줘 여기 한 방이야 한 방이야 아 에에에에에 일로 끌고 오지마 일로 끌고 오지마 허어어 에헤?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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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써 안 써 왜 가져가래 강제야 선택지가 왜 있는거니 됐어 아 나 왜 이렇게 비쾌하냐 진짜 미치 미쳤어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다행히 드디어 확보했고요 근처에 저쪽으로 가면 또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 얼룩이 두 시간 재우고 푹 푹 푹 재울거기 때문에 고기도 왜일거고 어떻게 그거를 찢어서 맞추니 어? 대단하다 야 야 대단해 진짜 수분 부족 더러운 물 저기서 월넉킹 나오지 않나? 넉넉킹 야 아 겁나 큰 소리 하는 것 봐 미쳤어 아이씨 겁나 튼튼한 것 봐 어우 잘 생각하자 일단은 일단 고기 굽는 건 1순위인데 올라가서 이제 보고 파밍하고 굽죠 더러운 물 보드카 아 라드어웨이 좋아해요 건너가야 되니까 필요없는거 주척나면 받은데 이거 다 굽고 이거 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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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정도면 된거 같다 정제된 물 정제된 물 정제된 물 이 정도에서 나가도 겸 적 있는거 파밍하는거 맞죠 이 정도에서 나가든 겸 적 있는거 파밍하고 맞죠 제가 방금 쏜거 같은데 못본걸로 하겠습니다 자 킹 두리 잡고 두리를 좀만 더 잡고 수월이 없을 것 같은데 바다를 벌렀 수월이 오우 이게 안맞아? 이게? 아우야 걔부터 걔부터 나니? 나니? 넌 나니? 아 야야 무슨 사자구를 그렇게 쐬겠어 잡았어? 잡은거야? 아 보이지가 않아? 이거 켜도 안보여 아니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 아 아 자 야 데스클로보다 훨씬 빡센데? 데스클로는 정치도 크고 좀 쏘면 죽을 법한 그런게 있었는데 안 뜬다 안 뜬다 반응 보면은 어디 숨어있다가 튀어나오는거야? Q Q 눌러도 반응도 없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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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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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숨어있는거야 개구리같은거 뛰어다니는거 같기도 하고 이게 나야 에이더보고 있다가 날 쏴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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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돼 이런 총으로 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면 어디 있는지라도 나오면은 Q에 잡히면은 내가 보고 좀 정글을 해줄텐데 왜 야야야야 야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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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 아니야 너는 어디갔냐 혼자 거기 들어와 너 좋아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너 언제 일로왔어 한 놈 온다 한 놈 온다 야 한 놈 온다 좋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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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브리해 마브리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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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튀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그렇지 쟤 거기 어딨어 쟤는 어디서 죽였네 대체 뭐야 진짜 잡던 거 걸던 거 가지고 뭐 또 죽는 거야 아 좋아 건너편 경험치도 먹어야겠다 총알이 없으니까 레벨이라도 올려서 안전하게라도 가야겠어요 수루탄 많이 맞춘 게 다행인 거 같다 이렇게라도 맞춰놔야지 마지막으로 건너편쯤에서 파밍하고 밝게 해서 한 번에 싹 갔다 오는 걸로 또 있네 야야야 세 마리가 나와 무슨 미치게임이야? 어? 네가 해결해 어 강력이 안 되다? 방어력이? 나도 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니? 어 다행이다 놀랐잖아 아 아 요리하고 아침에 가자 그냥 그만 나대고 이러다 이러다 주고 계속 죽으면은 똥 싸니까 음식 있고 물도 에이드랑 갖고 있거든요 물 있고 아 아 탁 자고 쭉 달려서 아침이고 여기 매우말라 하나 먹으니까 당연히 매우말라 아 아 안전하게 가면 되나 다 오면서 죽여놔서 점심 몇이야 좋아 야 데스클로를 잡을 수 있다는게 너무 다행이다 데스클로가 제일 문젠데 저기는 뭐 얼룩도 안나오니까 모기같은거는 뭐 문명에 맡겨야지 뭔데 공중에 아니구나 뭐 나야 뭐 누구야 나야 뭐 누구야 함정 같은건 없으니까 그냥 정만 확인하면서 가면 되겠다 함정 같은건 없으니까 그냥 정만 확인하면서 가면 되겠다 하다니 친놈이야 이상한 팔이 있다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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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드래곤볼 카그룹 제트 발매되는게 어떻게 되는거지 오늘 새벽 1시에 되나 발매되면 바로 사서 하고 싶은데 엎 엎 지저 빨리 가자 엎 엎 엎 엎 엎 엎 잠깐 잠깐만 잠깐 으 에이 나야 왕발도가 뭐야 나냐고 왜 나야 옆에 있는 놈은 왜 안 노리고 나를 노리는 거냐고 왜 나냐고 아 개노리라고 아 오 왜 나야 왜 나냐고 왜 나야 모기 뭐야 내 경험치 설마 모기한테 뺏긴 거임? 잠깐만 야 나 죽어요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모기한테 죽어 아 왜 이렇게 모기를 세게 만들었어 전설적인 데스클로보다 모기가 더 강해 데스클로는 존재 이유가 뭐야 너무너무 화나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뭐 있다 뚫어지지 나 여기 왜 건드러지? 다들 숟가락 없네 뭐지 미쳤나 내가 왜 이랬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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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무기를 하나 해야 되나? 근접무기를 해도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하 좋무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야야야! 뭘 끌고 온거야? 뭐야 그거! 아니지? 간다 나 하... 하... 세상에... 야야! 야! 아니 아 저 거리에서 왜 땅을 보고 들어가? 그냥 걸어서 오면 되지 어 야 나 미치겠네 감염 안됐고 벌렛물을 마시는데 감염이 안됐고 이런걸 유지해야겠다 뒤로 빼면 나 쫓아가야겠어 쫓아가서 꼬리로 확 갈려들거나 그런거 있나? 조금 아프긴 하다 저기있는 애들 부택이 일반보다 훨씬 높네 너무 아파서 그냥 한번 죽어버리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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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와... 허리비야 좋아 불면증? 아이씨 수면땜에 저게 작아온건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그냥 찍지 말고 달리자 보이면 그때가 처리하는걸로 하고 없구 큐 눌러도 반응없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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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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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없어 오씨 진작을 그따위로 멋있게 하세요 놀랐잖아요 글타 안할까 아니 이게 뭐야? 왜이렇게 왜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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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끼 싸우는거야? 수적자가 있어봐 수적자가 스톨피언이 더 위어막아 스톨피언이 더 위어막아 글로야 안돼 흐뭇게 맞으면 안돼 글로야 그렇다고 날 노리는건 더 안돼 미쳤냐? 미쳤냐? 왜이들 그래 죽었다 해야지 뭐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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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소리 지르는거 지를뻔했네 미친놈이 아휴 파도 앞에서 나와 큐를 이렇게 꼼꼼하게 누르면서 가는데 그렇지 이래야지 내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게 있을거 아니야 아휴 하루 입 벌리고 뛰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하다라고? 나한테 이따위로만 갔어 우리 줄냐 아니다? 니가 와야된다? 알아서 와 아 제발 쟨 건들지마 이리로 가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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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붙어 붙어 야 야 야 야 야 갑자기 그런거 어딨어 이 손이 너무 안좋지만 그래도 총알이 있으니까 레벨업으로 채웠고 체력 레벨업으로 채웠고 체력 나도 아직은 아니겠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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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골고루 잘 썼다 괜찮은데 야 근데 이거 너무 약하다 왜이렇게 약하냐 이거 56인데 내 성 있는거야? 방사능 덩어리에 살아서 그런가? 너무 약해 아 꺼져 아이씨 너무 튀어있는데 여기 여기저기 있냐 여기 보면 약간 고생난다 스카이링 트롤 검 뒤에 스콜피언이 있어요 저기요 저기요 왜 나야 왜 나야 왜 나야 왜 나야 왜 나야 미친놈아 왜 난데 아 진짜 자 좀나 순식간에 살려구 아어 아 너는 뭐 벌레 쫓는 스프레이라도 뿌리고 다니냐 골든 스프레이 뿌리고 다녀 어? 어휴 씨 평생 먹어도 고기가 없지 그래도 고기를 먹고 살텐데 다리만 안 부러졌으면 내가 도망갔을텐데 약간 불면증이 걸렸으니까 가수도 못 돌아왔을 거에요 아휴 씨 어디서 갔지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좋아 불면증 안 걸렸고 스쿨프 없냐? 훔쳐보냐? 안 오지 없다 지금 그냥 가면 된다 장전 좀 한 번에 해주면 안 되니? 장전을 어떻게 랜덤으로 해주냐 미친게임아 나와봐 숨어있지 말고 믿는거 다 알아 지금 안나오는거야 나중에 나오기 없기 여기도 없고 왜 이렇게 잉카운트하는데 뭐야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확정이구나 나무 3개를 쓴다 야야야야야 여기여기 뭐있어 여기 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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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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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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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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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하다 레이저 오 야 미친놈아 왜 방금 방금 나 킬 모션 된거 아니었어? 나 죽는 모션? 으응 자가가서 다시 안되네 이거 잡았니? 아 진짜 약하다 야 이게 이게 말이 안되는데 이게 56인데 데미지가 어 여기 애들 거의 면역인가 봐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호오오오오오옥 왜 저렇게 보내셨다구? 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반드시 가고만이다 와 지금 언덕에서 100% 재내는게 많네 내가 좀 빨리 가서 그런거네 아 아 저 나무는 나오는거 뭐야 저거 이미지 뭐야 저거 저거 좀 채우시면 안되나 채우지지 않아 꼭 싸울 때 나온다며 스쿨 피어있는게 어디서 다 알아보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가는 거 없네 여기 아이C 아 아 아 아 갈등할 적 없는게 맞고 이리로 갈면은 저 건넙에서 나오는게 문제네 저기서 스쿨피언이랑 다 제거를 하고 내려가야되네 어 방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거지 제발 으오 씨 나 잠깐 놀아있어 어디서 왔어? 너 그거 넘어올 수 있는 거였어? 아 저거 미리 아니 제발 야 얘들 좀 쏴서 죽여봐 저 새끼 구경하냐? 쏴 죽여야지 뭐야 너 빠르다 쟤 진짜 훼쳐오는 거 와리가리를 하게끔 요돌해야 되네 그냥 한복이 삥 돌아버리니까 나무 더 빨라 뒤돌면 이미 도착해 있어 훅 헉 헉 헉 아멘 아멘 안개는 없네 평화롭다 비오면은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방사님인데? 비를 뚫고 막 올라오나? 빨리 와 완전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없어 도수 나와 이거는 뭐야 야! 정갈 조심해 분명 나온다 도수 정갈 조심해 분명 올 거야 분명 올 거야 안 온다 가자 안 오면 됐어 관심 없고요 안 오면 좀 하는 거지 두 마리가 있다 봅니다 다해atl Böyle 형 안 되찾고 분명이 그러니까 후... 액션 어디야 나? 여기서.. 여기서 나오고 있어 야, 나 총알 어떡하냐 무섭다 이 더러운 세상을 총 없이 어떻게 살아 야 야야야야야야야 야 가만히 안 있어? 빨리 투표해야지 어차피 레이저 안 통하면 레이저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지 내가 이걸 이제 와서 떠올리네 총 중에서 켈로그를 내놔 하... 28 일단은 총을 내놔 이거라도 쏴야지 좋아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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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안 들어갔어 좋아 좋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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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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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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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네가 잡으면 안될까? 나 총알이 너무 없는데? 너가 좀 잡아 마무리만 하면 돼 아우씨 아 나 어떻게 오라고 총알이 이렇게 없으면 배고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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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자 지금 방사등은 상관없고 지금 배고파 아직도? 무슨이지 아니지 없어 없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또 언더 올라가면 서프라이즈 하겠지 뻔하지 뭐 배고프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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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어 어 죽을때는 정국은 패 rereath gone 내가 introductory 나는 분이예기ivan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하고 ¿Virgil? 뭐하고 싶지? 나의 이름은 나도 이 사건을 알지 하지만 이가 당신은 잘 모르겠지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지 않나? 아니면 더 큰일까? 쟤가 해야겠지? 네 그냥 가자 초월 아깝다 저 윙도 못 오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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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잡아 니가 다 잡아 아 왜 이렇게 아파? 아 말도 안 돼 야 타겟팅이 쟤였는데 왜 갑자기 날 노려서 두방에 죽여버리는 거야 어휴 저길 돌아올 자신이 없다 가는건 가겠는데 돌아올 자신이 없다 가까운 세이브를 찾아야겠어 가까운 세이브를 찾자 오면 또 오다가 다 덴드 있을 거 아니야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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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왜 이런데 이게 그냥 간대잖아 다리 밑에 뭐가 있을텐데 도전이 적은 없네 도전하고 명약하려고 모두가 거쳐서 레이더를 찾아서 레이더를 찾아서 레이더를 찾아서 레이더를 찾아서 레이더를 찾아서 레이더를 찾아서 아 라드엑스 먹으면 왜 달려야 되는데? 라드엑스가 없어서 가자 가자 내부에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잘 쓰는 데를 아 개빡세네 진짜 겁나 빡세 아 라드엑스 아 진짜 소트로 가서 가야겠다 덧물이라도 빌드쳐서 어문 거대팔이 좋다고 좀 발견하지마 첫 단계 왜 존재하는거야 전설적인 발광팔이 약간 나아지는 못하겠지 잠시만요 야야야 너무한거 아니니? 개미구나 어디서 나오려고 거기서 들어가 아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세인거야 아휴 잡아냐? 무슨 놈의 파리새끼 한 발 못 잡아서 약간 고생이 정말 아니야 아 이거다 막았겠다 이거다 아 장전 좀 되자 장전은 돼야 쏠 거 아니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야 왜 저렇게 빨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닌데 어이씨 야야야야야 맹간이 해 뭔 놈의 아이씨 개못싸워 진짜 아이씨 뭐하냐 아 진짜 아 뭐하냐 이거 더 힘든 것 같네 아이씨 건물로 들어 건물로 들어가야 돼 아이씨 아이씨 세이브 포인트만 해주면 돼 스읍리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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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트 저 얼마나 쳐먹을 생각이 있네 그렇지 야 나 물 내놔 야 나 물 내놔 야 스콜피언 있잖아 어떡해 잡어 미친놈아 뭐해 갈거야 그냥? 저 건물 들어가자 오우씨 오우씨 10점 하나 있으면 돼 제발 여기서 하루 한숨만 재워줘 진짜 많이 안바래 3시간만 자게 해줘 개같은 게임아 아 자는데 없는데잖아 총알 아까 없어지마 원자단을 다 죽이자 걔네들 죽여서 걔네 침대에 쓰자 이거 외엔 없다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가야되는데 개스 때문에 이 짓을 한 번 더 해야된다고? 아 뭔데요? 오우 아 야 그만 좀 이겨라 좀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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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쟤네가 총알을 줄 거 아니야? 죽이면은 내 걸 줄지는 모르겠지만 레이저를 좀 써야 되니까 레이저한테 큰 데도 없고 지금 가면 안 되나? 나? 불이 내려가야 되나? 제가 하나 볼게 반응이 없냐? 너 죽었으니까 아이템 내놔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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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옷에 뭐 있지 않을까? 여기가 방사능을 버티는... 그렇지 그렇지 이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자 가자 야! 도움 내가 사는 거 같다 제가 말하고 싶어 뭐 하니? 나는 그 사람을 찾고 싶어 응 뭐하니? 내가 그냥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진정 그가 그의 전화가 왔는데 너는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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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짜니? 내가 좀 많이 죽였는데 뭐 짜냐 여기? 아우 가 가 가 그냥 가 나 아니야 보니까 이딴 거 하등 쓸모없어 25 웃기고 있네 똑같아 똑같아 좋아 어 이렇게 세다고 내가? 뭐 몬킹? 야 뭐 어디 뭐 어디? 뭐 어딨는건데 무슨지도 않는데 뭐지? 여기! 여기! 와 진짜 운으로 잡았다 운으로 잡았다 진짜 개 뽀룩으로 잡았다 진짜 안 룰덤 하자 전설적인 데스클로야 미친놈아 데스클로 못 오는 구역으로 가자 저한테 맞으면 나 한 발이 됐어 당연히? 아이씨 7단인게 까불어 10단인게 까불어 여기 없지? 와 미친놈이네 다 돌려 빼버려 도움말이라 3단인게 까불어 10단인게 까불어 3단인게 까불어 5단인게 까불어 10단인게 까불어 나 진짜 사실 죽었어 아니 죽었어 아니 아니 너 구역 어 어허 빨리빨리 빨리빨리 충격이 사용해봐 많이 봤어 가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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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나 어차피 잠 못자가지고 빨리 가야돼 자야돼 다 꺼져 잠자는게 문제 라드엑스가 문제가 아니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하 뜰 수 있지 뜰 수 있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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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빨리 삐어 이씨 아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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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펌 펌 펌 펌 마더호위 먹으면 분명히 지질거란 말이지 최대한 뻗 땡기다가 아 왜 쟤야 아 저기로 못가면 나 데스크로라운드로 가야되잖아 근데 솔직히 쟤 봐 데스크로가 났지 내가 죽였는데 왜 소유권이야 죽은머리 무료 소유를 주장한다고 아 먹어야겠다 아 먹어야겠다 너무 늦기전에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처음 보는 땅에 오고 있는 기쁨이 있는데 뭐 던졌는데 방금 맞진 않지 나 맞았네 나 잘 잘 잘 잘 흥긴 해라 흥긴 해라 좋아 야야야야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무기 없어 무기 없어 나 무기 없어 야 나 무기 없어 야 나 무기 없어 이거 나오면 안 돼 나왔어 나왔어 아이 나와 아아 왜 그래 아이씨 뒤졌으면은 진짜 죽여 흠흠 흠하아악 아악 pobre 있는지 없느... 타겟팅 뭔데 처음 사라졌어 뭐야 뭐야 왜 자꾸 사라져 이 새끼 그렇지 왜 이렇게 약해졌냐 왜 이렇게 세 아 이렇게 화려한 두룩이 약하다 알겠어 너 원래 레이저 그거였으면 아예 죽이지도 못했겠다 레이저가 안 들어가서 레이저가 내가 지금 좋은 레이저보다 약한 걸로 하는데 데미지가 뭐야 이거 뭐야 다른 데 없어? 잘 필요가 없어 가면 돼 나 나가면 돼 헛소리 하지마 나가야돼 뭔진 몰라 난 나가야돼 런 그 스윙키 개만 아니면은 그 스윙키 어디서 기어나오는 거야 자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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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 잘했어 내가 잘했어 어디? 여기다 못 걷게 되는 상태에서 데스클로 만나면 진다 그냥 죽는다 탈진 계속 오고 있어 라드오이 먹으면 내 생각엔 다음 라드오이로 탈진 온다 저기 데스클로 있다 데스클로 있다 어떡하지? 총알이 없어 못 이겨 10mm가 없어 와 미쳤다 진짜 이게 말이 돼? 가자 손 놓치 말자 아 미친놈아 아 이걸 뭐 어떡하라고 아 미친 사람한테 라드오이 더 위험해 근데 얘 왜 안 맞어 좋아 잡았어 쟤는 어차피 왔다갔다 하면 피하면 되니까 니가 니가 잡으면 돼 야 니가 아 뭐야 그렇지 내가 죽일게 따라오기나 해 개소리 하지 말고 어 개빡세 개빡세 진짜 미쳤어 빨리 빨리 탈진해가지고 못 뛰게 되기 전에 1m 더 가 있어야 돼 무비 절대 못 이긴다 지금 진짜 총알 없어 못 이긴다 목이 올 것 같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돼 와도 도망가야 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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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면 돼 여차할 때를 대비해서 지구력을 좀 아껴두고 야 목이 붙였다 쟤 아 에이다가 아 흐으 해 흐으 each 레이더 나와서 레이더한테 죽진 않겠지?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된다 진짜 안 그래도 약한데 와 완료했나? 된건가? 이게 이렇게 힘든 메인캐스트였단 말야? 와 이거는 지지겠는데요 어디까지 가야되냐? 좀 붙어가는거 먼저 가능하면 인도 따라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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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무친 게임 아아 시대를 누가 졌다 막아놨어 개무섭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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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세시간 잠시 있다고 그랬나 하아 어우야 더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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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피곤하데 하아 아직도 피곤해 아직도 피곤해 미쳤어 하아 라드웨이 라드웨이 배고파? 하아 이게 사이즈가 있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지 한 번도 자자 하아 좋아 하아 총알 없애니까 니가 다 잡아야 돼? 한 놈 남기지 말고 와아 너무 긴 여정이었어 죽지마 열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뛰어나오지마 하아 하아 저기 잠깐 보여줘 됐어 얼굴에 맞췄어 건들지마 안전하게 나가고 싶은데 비로 싹 빠져서 자 이제 레이저가 통하는 구간이구나 하아 이게 바뀔진 모르겠다만 relies 길은 박히는데 양도 적네 아이 영혼까지 다 진짜 단 쓸개 다 빼가면서 결국 갔다왔다 진짜 와아 녹아내렸어 녹아내렸어 여기서 오린나버렸어 어디냐 여긴 처음으로 여기 있냐 데리고 가자 미칫게 생겼네 지금 몇이야 지금 만탈이 40이나 높다 아이 죽히지 말자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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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우리 약했네? 맥을 못 쳐냐 어? 맥을 못 쳐 으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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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어 이거 잘했다 야 오우 질쓰다 잘했어 여기 설마 좀비 밭이? 안 잡힌데 교회는 가자 그냥 가자 얄빼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알겠다 메인캐스트 너무 어렵다 레벨업 하면서 좀 즐기려고 됐어 됐어 봐주겠네 적.. 적.. 기지야? 적기지가 있네 간다 그럼 총알 없어 총알 없어 건들지마 아무도나 건들지마 예에에에에이 생활을 하고 뭐 정치료도 하고 해야되지만 일단은 교수형으로 가겠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어디여기 여기로 왔어 뭐야 나 왜이래 근데 이번에 죽은 총이 진짜 제 역할을 했다 어? 뭐야? 초콜릿 대박이 뭐야? 아 목말라 아아 어 어 어 우리 집이 최고지 플라즈마 권총 한번 업글 해볼까? 아이 됐어 우리 세 개나 섭시다 가진 것도 다 못 쓰고 있으면서 뭘 업글을 해 야 10mm 총 내놔 야 어딨어 좀 있어야 돼 좋은 총이야 아 이것도 다 갖다 줘야 되는구나 기사를 갖고 와서 팔아버릴까? 뭐 넣지 않았나? 아닌가? 철금이 없으니까 이거 쓰고 좋아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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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38 지금 이거 쓰면 되잖아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다 지금 나 1,2,3,4 이거 쓸거고 아유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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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갈까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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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 spur 나 너 뭐 해줄거 있나? 아니 내꺼 해야지 감축깐 와 엄청 많네 할꺼? 지금 몇인데 지금이 아 방어 관통역이 있구나? 아 그래? 아 이런게 있었어? 아 그래서 센거네 그럼 기존보다? 와우 총기강을 찍어야되네 할라면은 이건 저반동 이게 제일 좋은거고 총기강을 엄청 찍어야되네 사실 이건 필요없게 여러분 총기강 3은 찍어야되네 그럼 아 찍을 수 있는 레벨이구나 총기강을 찍자 그러면 총기강을 찍자 그러면 아 개쎄네 이걸로 좀 사냥을 해야겠네 그럼 총기강을 찍자 이걸 가야겠다 여기 있진 않은데 아야야야야 그거 팔자 미사일 있지 않은게 아니지 엄청 많네 비싼 총으로 비싼 총기강이 저거는 30%로 맞혀주자 야, 야, 에이다, 빨리 와 내가 좋은 하루가 되겠지? 좋은 하루가 되겠지 안녕, 안녕하십니까? 조심해, 이건 좁은 곳이야 와.. 개빡세다 진짜 온나 빡센거 보급로 설정이라도 많이 해서 기계 로봇들이 길바닥에서 나 도와줄 수 있게 좀 해놔야겠어 정작씩 왔다갔다 하면서 근데 에이더 장비를 좀 바꿔야겠다 너무 허적하다 어디냐 여기 전남 못 탔네 미사일이 말이 미사일이지 쓰레기야 회사 어깨 양쪽 어깨 그리고 한쪽 팔 해서 미사일 3개 나오고 개틀링거 하나 달려있는건데 개쓰레기야 미친 쓰레기야 나한테 필요한건 44구경 45구경 이 메인이고 10mm 솔직히 잘 나오니까 아.. 총력을 빨리 치고 싶은데 총력은 뭐냐 이게 불것저것 붙이면 종이 바뀌니까 내가 구분이 안돼 권총이 소총이 되지 않나 권총이 소총이 되지 않나 소총이랑 전혀 다른거 아냐 아.. 여기다 껄러가 어디서 아줌마 DC받자 하.. 제가 또 카사농업 포기 야! 비져 진짜? 빨리 안와? 아니 너무 옷으로 바뀐다고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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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도와줄게 나한테 도와줄게 여기가 모든게 나한테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무 말 없지 나 몇분만 나한테 도와줄게 그냥 다가야 닥치고 내꺼나 받아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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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체 아.. 우와 와 너무 비싼데 와 신빌이랑 사십 Kaiser함과 같이 갈會 아무 Apps 갓단 말이야? 이것만 사자, 알어. 프렉션 포셜! 핸드툴드 비쌌스! 겁나 센촌이거든. Sure. Go ahead and take a look. 핸드툴드 비쌌스. 핸드툴드 필요한데. 그냥 이거 넣어놔. 사자, 사자, 줘. Hey, Myrna. You again. All right. Got plenty of supplies. Let's see what you got. Here's what we got. Huh. Right here. Let's go. Bash is in the cover. Who needs a haircut? Everyone needs a haircut. Let's go. Now, what? There's nothing. No other complaint. Take better care of yourself. Hey. No shame in taking this thing. Oh my. Hops it off. 아 아 아 저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 야 90에서 다른 것도 업그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더 세진다는 거 아니야 근데 하긴 이것도 업그레 해야되는데 세이브부터 하고 어디서 가야되니까 괜찮으니까 가보도록 하죠 하긴 뭐하는거지 나는 이제 아 절로 가서 그거네 저 추육자인지 뭔지 잘 죽이는 거네 할 수 있겠지 아 아 나 뮤투도 안팔고 왔구나 아 됐어 내가 먹지 못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그럼 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래도 많은 진행이 있었고요 가장 끔찍한 데를 갔다 왔죠 아 솔직히 너무 한 거 없긴 한데 너무 거기서 막 죽고 그래서 그 집 한 게 별로 없긴 하거든요 가서 뭐 대화하고 와서 대화하고 두 번 갔다 온 게 다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갔네요 내일은 이제 신작 게임이 나오면은 플레이할 예정이고요 아마 한동안 플레이하고 이제 워크래프트 리포진 나오면 플레이하고 다른 신작도 나오면 플레이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시간을 봐서 간간히 폴아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안 본 엔딩을 볼 거기 때문에 묶은 캐스트가 많을 거란 말이죠 재미 좀 볼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열심히 플레이하는 걸로 하죠 다음에 너는 좀 변경을 해줘야겠어 다음 시간에 좀 더 써먹다가 어찌됐건 얘도 어깨 이게 생겼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뿅